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라디오 스타라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꿀팁은 관련 뉴스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이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꿀팁을 공개한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또한 강영욱은 반려견 훈련사들도 개가 무서울 때가 있다. 라며 속마음을 고백할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치솟게 한다. 오는 23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 스타는 김학윤 황재성 강영욱 이은샘과 함께하는 짤 있는 녀석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강영욱은 반려견의 마음을 읽는 독보적인 훈련법으로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이다.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 개들과 교감함과 동시에 반려견 보호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개통령이라 불리고 있다. 5년 만에 라스에 재출연한 강영욱은 반려견과 생활하는 보호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꿀팁을 공개한다. 개통령 강영욱이 특급 꿀팁을 이야기하자 mc들과 게스트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전언이어서 그 내용을 궁금하게 한다. 이어 강영욱은 반려견을 훈련하다 최근 큰 부상을 입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반려견 훈련사도 사실은 개가 무서울 때가 있다며 찐 속마음을 고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반려견과 훈련 당시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강영욱은 반려견을 훈련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도 대방출한다. 그는 개의 마음을 읽는 것은 기본 개에게 과몰입한 나머지 이것까지 직접 시도해본 사연을 전해 시선을 강탈할 예정이다. 또한 강영욱은 반려견 보호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의 빙의한 개소드 연기를 펼치다 직업을 바꿀 뻔한 사실을 귀티만다. 그는 영화 출연을 제안받았다며 제안받은 배역을 공개 라스 mc들로부터 찰떡이라는 반응을 얻었다고 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강영욱이 들려주는 반려견 보호자들을 위한 꿀팁은 오는 23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